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살레시오중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양미현입니다. 파랑만키카 선생님께서 리얼라이브스가 한국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나눠달라고 말씀하셔서요. 이렇게 부끄럽지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얼라이브스는 사실 제가 국어 과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의아해 하세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한 아이로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 보는 경험을 하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인 리얼라이브스가 사회 과목이 아니라 뭔가 국어과에서 수업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잘 상상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 과목을 가르칠 때 문해력, 요즘 대한민국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문해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글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뭔가 생각해내는 그런 능력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져 간다라는 이슈가 지금 대한민국을 거의 뒤덮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사실 이제 여러 텍스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깊게 읽을 수 있는지 시범을 보이고 함께 해나가는 수업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 이 리얼라이브스가 굉장히 좋은 수업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얼라이브스는 우리 개발자께서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또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 두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뭔가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하기보다 텍스트를 이렇게 가지고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 안에서 수업을 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깊게 읽어내는 훈련을 할 때 저는 이것을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 나라의 정보, 국가의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교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위치한 세계 지도 안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했는지 지도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가의 정보가 수치나 어떤 랭킹 이런 수치화되어서 나오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문외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것들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국가 간의 수치 비교를 할 때 아이들은 당연히 뭔가 대한민국은 굉장히 의료체계도 잘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망률이 높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발견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높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다는 건 그 이면까지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왜 높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근거 없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추론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대한민국이 여러 문헌 인터넷 자료나 그다음에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교통사고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구나. 그렇다면 이제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높을까를 또 아이들이 추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텍스트를 읽고 해석해나가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사실 교통법규가 굉장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관대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운전자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처벌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운전을 보행자 중심의 교통법규가 더 이렇게 제한이 돼야 되고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기도 하고요. 또 워낙 땅덩어리가 좁은 데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교통이 이제 발달하기는 했으나 그러다 보니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추론을 해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추론을 나가는 과정 안에서 많은 텍스트를 읽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해석해서 조직하고 자기 언어로 다시 표현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외력이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수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요. 러시아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러시아를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1년 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글로벌 이슈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이들이 많이 익숙해졌는데 초반에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피부로 와닿지 않고 이유를 잘 모르는 그냥 무조건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나쁜 존재 우크라이나는 그냥 불쌍하고 당하고만 있는 존재 이렇게 그냥 선악의 개념 강자와 약자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이 러시아에 태어나서 뭔가 살아보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물론 전쟁, 러시아를 옹호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알고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례가 구호가 안에서 뭔가 문해력, 깊기 읽기 활동이 어떻게 이 활동에 이 리얼라이브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가정에서 이제 국가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리얼라이브스 화면에 이제 러시아가 어떤 이제 푸틴이 정권을 잡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굉장히 경제 발전이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발전을 이루게 됐다. 뭐 이런 맥락의 텍스트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은 거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요 독재 정권인데 그걸 러시아 국민들은 그냥 놔두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독재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독재 정권에 끊임없이 정말 학생들부터 시민들이 저항하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서 그럼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또 열심히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기도 하고 또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 러시아가 러시아가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를 아이들이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륙 지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남북의 대치만으로도 굉장히 늘 전쟁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할 때 사회과 부도를 수업 자료로 가져와서 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을 하나하나 다 세워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늘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자료를 막 찾고 하다 보면 이제 땅덩어리가 넓기는 하는데 사실 농사를 짓고 또 잘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리적 환경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추운 동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이 따뜻한 또 비옥한 서쪽으로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실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숙명이 있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강력한 리더십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의 역사 안에서 이 사람들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 그 사람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배웠던 상식 안에서는 독재 정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을 옹호하는 시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념이고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이었다고 한다면 그 환경에서는 그 문화 안에서는 그 역사 안에서는 그 지리적 환경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의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라이브스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고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한 국가 하나의 문화를 바라볼 때에도 기존에는 자신의 신념의 어떤 창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거나 쉽게 판단해서 접근을 했다면 아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그마다 자기들만의 어떤 환경이 있구나 뭔가 그런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게 되면서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서적인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머리로 공감하게 되는 인지적 공감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쉽게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리얼라이브스 수업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로 이 리얼라이브스 수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냐면요 독서가 중요하구나 아 교과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나는 이전에는 왜 질의, 사회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 잘 이유를 몰랐고 이전에는 가정을 왜 배워야 되는지 잘 이유를 몰랐다면 사실 이 리얼라이브스 수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정 수업 시간에 배웠던 노트를 꺼내서 근거 찾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리얼라이브스 플레이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영양실조 하면 부끄럽지만 저도 영양실조 하면 항상 아프리카 아이들을 머릿속에 떠올렸고 아니면 북한의 아이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리얼라이브스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고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꼭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애들이 질문하고 자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양실조가 꼭 먹을 것이 없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영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사실 영양실조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있으나 잘 유통이 되고 이렇게 분배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종교적인 신념,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탐색해가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각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라이브스 수업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리얼라이브스 수업을 하면 교과 시간의 배움에 대해서 뭔가 좀 동기를 가지고서 열심히 수업을 하게 되는 모습도 이 리얼라이브스를 가지고 수업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큰 효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리얼라이브스 수업이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여러 정보도 있지만 이제 이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오롯이 선택해 보는 경험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이걸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사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건 선택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선택해야 돼 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늘 그 목마름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죠 근데 그걸 현실에서 하기에는 대가 지불이 너무 크니까 사실 하고 싶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꾹꾹꾹 누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리얼라이브스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선택하고 플레이를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수업 중에 한 가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아이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학교에 갈 거냐 선택하거든요 또 공부 시간을 늘리겠느냐 뭐 이런 것도 여러 선택의 기회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부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당연히 나 학교에 가지 않겠다 공부도 하지 않겠다 취미생활동 다 스포츠활동 야외활동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이제 직업의 리스트가 쫙 뜹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평소에 꿈이 이런 거였으니까 뭐 기업가 클릭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무원 해볼까 클릭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걸 클릭해도 활성화가 안 되고 저걸 클릭해도 활성화가 안 되고 왜 그런가 하고 이상한가 하고 봤더니 이제 위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분만 이렇게 창에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났는데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지, 노숙자 이런 것만 리스트가 뜬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좀 장난스럽게 플레이를 하기도 했지만 근데 실제로 자기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놀기만 할 거야 하고 인생을 선택, 선택, 선택했더니 결국에 자신에게 뭔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없다 라고 하는 그 플레이의 장면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수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글을 쓰고 이야기하기를 정말 내가 재미있고 쉽고 편한 것만 하고 살았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그래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 배워야 한다는 거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걸 도덕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냥 아이들아 이렇게 해야 되냐 라고 말할 때는 힘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뻔 얘기, 잔소리로 들릴 뿐인데 이걸 제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서 본인들이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반에서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아이들이 처음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일본에서 태어났었는데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되고 이제 직업을 갖겠냐라는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이 정말 장난스럽게 어, 직업 가질 거예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딱 열었더니 사실 지금은 이제 그때가 한 10살 정도 됐을까요? 아무튼 1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직업뿐이 없죠 역시 뭐 거지, 노숙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도둑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장난스럽게 도둑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둑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정말 도둑을 선택할 거냐 도둑 해볼 거냐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진지하게 아니요 하기도 하지만 장난스럽게 어, 도둑 할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도둑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신나게 처음에 도둑을 선택을 했는데요 수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는 어, 선생님 저희 도둑질 그만하면 안 돼요? 이거 지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 라고 아이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재미삼아서 도둑을 선택을 했는데 어, 이제 이 아이가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도둑질을 합니다 가상의 시뮬레이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집이 경제적인 수준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어, 해피니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럴 센스가 또 계속 지수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거기다 이제 면역력, 면역력이 또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의 변화를 보면서 왜 이런 수치의 변화가 있을까? 추론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 푹 쉬고 자야 되는 시간에 도둑질을 하니까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그러다 보면 친구를 사귀거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과 유대감을 쌓고 이런 시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해피니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면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나면 항상 글쓰기로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리얼라이브스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그 글쓰기, 에세이 내용이 맞냐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장난스럽게 선택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전부 다 돌아온다는 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이 말해서 교사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가상의 세계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스스로 느끼고 그걸 각인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연애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연애를 하는데 하려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지능에 대해서 상대방의 지능의 요건을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나오면 얘는 패스예요 얘랑 안 사귈 거예요 하고 패스 패스 하면서 계속 이제 이 리얼라이브스에서 그러면 이 친구는 어때?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의 건강은 어떻고 해피니스는 어떻고 지능은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볼 때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능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됐어요 본인들도 스스로 놀랐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대가 이성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눌렀는데 상대방이 이런 이유로 거절을 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창이 딱 뜨면서 로맨스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엄청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선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담담하게 에세이를 써내려간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얼라이브스가 사실 청소년들에게 물론 이게 이제 대학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10대 청소년들에게 꼭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 가상의 세계이지만 한번 가보는 것 그래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구를 가상에선 아마 채워보는데 그것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와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좀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리얼라이브스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흡연 같은 경우도 그냥 피고 싶어해요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가상의 세계에서 담배를 피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피우겠다라고 선택하죠 현실에서 못하니까 가상의 세계에서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이제 계속 여기서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한 상식이긴 하나 그게 그냥 담배를 피면 건강이 안 좋아 이렇게 말을 듣는 것과 내 캐릭터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가상이라 하더라도 몰입도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내 캐릭터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두서없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훌륭한 저는 도덕 교과서보다 더 힘이 있는 인성 교육의 어떤 교과 도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과 안에서요 이 리얼라이브즈는 저는 또 토론 수업으로 활용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라이브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오는데 이제 저희가 그 선택을 할 때 그냥 하고 싶어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왜 하고 싶은지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울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 키우고 싶어하고 어떤 아이들은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플레이를 할 때의 토론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손을 들고 키우고 싶지 않다 하는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서로 주장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반려동물을 왜 키우고 싶은지 주장을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뭘 배우냐면 단순하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는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서 주장하기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선택할 때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면 왜 좋은지 정서에 매우 좋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자료를 찾아서 검색을 해서 반려동물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어떤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자료를 조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장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다 그냥 내 생각이 이래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이 아니라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냥이에요 근데 이 리얼라이브스 수업을 하면서는 그냥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토론 그냥 수업에서도 배웁니다 근데 왜 리얼라이브스로 했을 때 더 치열하냐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선택이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선택의 순간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삶과는 괴리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학교에 가고 싶은지 반가워 수업을 하고 싶은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지 키운다면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이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찬반의 토론을 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제재들을 리얼라이브스가 제공을 해준다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리얼라이브스 수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세계화 시대인데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걸 화두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Think Globally를 하고 싶지만 사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광주에는 특별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럽이나 다른 곳은 일상 안에서 많은 다양한 인종, 문화, 민족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시대를 더 잘 준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뭔가 연습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리얼라이브스는 가상이긴 하지만 여러 세계를 경험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펼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리얼라이브스가 갖는 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고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얼라이브스는요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도 그렇고 어떤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 교육의 일환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교육적 가치가 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요 열심히 선생님들 연수 자리나 이런 곳에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특별히 일반 공교육 안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는 있긴 하지만 소극적으로만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리얼라이브스를 많이 경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만 깊게 한 번 이 리얼라이브스 프로그램을 플레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꼭 전세계뿐 아 이 수업하면서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헬조선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리얼라이브스 수업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아 이것의 소중함을 몰랐다 나에게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어떤 가치 감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클 센터 내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공주의 능력주의가 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펼쳐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리얼라이브스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리얼라이브스를 플레이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오로지 다 내 능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제가 설명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글을 쓰면서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백을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과거에는 쉽게 손가락질 노력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손가락질 했던 그런 모습에서 노력해도 되게 어려운 현실을 좀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 노력해야 된다는 개념조차도 형성되지 않은 어떤 환경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공감하면서 좀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리얼라이브스 수업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나눴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교에서 이 리얼라이브스가 더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저희 아이가 나눴던 영상을 한번 공유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